9시 반인데도 이렇게 화내 아 벌레 오진다 지금 9시 50분인데 사람들 한두 명씩 가고 있거든 지금 딱 10시 되자마자 불이 딱 꺼졌다 조용히 잘 수 있겠구만 아 지금 이거 보조배터리인데 옆에 끼고 있는 거 충전하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계속 화장실 앞에 서성이고 있거든 설마 누가 가져가겠냐 그냥 충전시키자 제발 부디 잘 있어다오 날 버리지 말아다오 불안해서 가져왔어 그냥 갖고 있을래 지금 새벽 새벽 4시인데 운동하는 소리 때문에 깼어 일어난 김에 지금 가져가려고 한 사람 없겠지 아 이제 좀 추워가지고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계속 뿌즉뿌즉거리 두툴 들려가지고 일어났더니 아줌마가 운동하고 있네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어 어구 진짜 춥다 어제보다는 거의 따뜻하게 잤는데 확실히 나은건가 될까 저 일어났어요 아니 여기 안춥십니까? 춥죠? 운동하시는거에요? 저 지금 국도대장정 하고 있어요 벌써 화내졌네